. 이리 와, 이리 와. 왜 저런거야? 왜 저런거야? 왜 저런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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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쟤? 야, 핸드님아 쟤? 아마도... 확실... 공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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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우리의 입학식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여느 봄날이 아닌 8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 치러진 7살 꼬마들의 국민학교 입학식. 빨리 와, 빨리. 얼른 와, 얼른. 너희 가족 사진 찍을 차려란 말이야. 엄마는 말했다. 그날은 하늘나라로 떠날 지원이 아빠를 위해 산타 할아버지가 조금 일찍 소원을 들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유난히 하늘이 높던 여름과 가을 사이의 날이었다. 그날의 햇빛, 공기, 바람을 기억하는 꼬마들이 다시 만났다. 서른다섯이 돼요. 2017년 8월의 크리스마스에.